사람에게 뭘 걸어? 주문! 이렇게 사람이 조종되거나 그래. 마술! 아니, 국수를 뭐라 그래. 국수? 국수 말이? 그럼, 갈아국수? 아, 모르겠어. 통화하자. 통화. 자, 빨리 빨리 빨리. 세면이 세면. 아주 어른만 있던 시대를. 빙하기! 그, 그, 두 글자. 빙하! 아, 그렇지. 좋아, 좋아. 아, 늦게 안 남았어. 경대법칙 제적진들이 어떤 캠프에 있어? 밀린 캠프? 아, 말해버렸어. 어? 뒷글자를. 뭐 인정합시다, 갈수록 선정합시다. 텐트 치놓고 일한 거. 텐트? 어. 캠프? 캠프까지는 맞았는데 그게 뒷글자야. 힐링 캠프? 아! 널 미리 통화하자!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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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아! 내가 막, 아, 할 수 있다! 어? 이런 용기를 말하는 거야. 자신감? 그렇지! 그렇지! 아! 4개 맞았습니다. 4개 맞았습니다. 4개 맞았습니다. 4개 맞았습니다. 4개 맞았습니다. 힐링 캠프가 살렸어요. 네. 네. 잠시만 남을 수 있어. 힐링 캠프 얘기했어. 마음이 확 풀렸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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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시만. 자, 다음 누굽니까? 하라타타 이도호! 소모님 화이팅! 자, 시작! 반을 대표하는 학생. 반장! 우와! 좋아, 유학샷 좋아. 효자 현우가, 효녀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거를, 이거를 돌려. 초도를 하지. 그걸, 아 진짜! 초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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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니, 아니, 아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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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덕! 덕! 학교에서 쉬는 거. 며칠 동안 이거를 합니다. 방학! 방학! 결말 ог brass! 방학! 왜, 왜, 왜. blaming 나. 3 곱하기 5. 3 곱하기 5? 15! 5. 더하기 11. 26! 2016! 아니 내가 못했는데 잘했다고 이거로 대. 이거로 대. 뭐? 아니 내가 그거 통과하자. 알았어. 물을. 파도. 아니 물이 이걸 막아야 소수지가 돼. 나 그거 알긴 한데 이름을 몰라. 알긴 한데. 아 이름을 몰라. 알았어 울지 마. 울겠다. 아 여름에 만든 거. 여름에 만든 거. 냉면. 거기에. 저기에다가. 네 개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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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공동 1등이다. 2번. 아 나 이 압박을. 어저께 맞췄으니까 이긴 거예요. 시작. 너 이거 우리 동네에서 엄마가 아빠가 지금 외식을 가끔 해. 거기에 놀이방도 있고 거기서 오락하고 그러지. 2층에서. 어. 곡식인데 고구마 말고. 브로콜리. 아냐 아냐. 돼지고기 뼉딱 이렇게 막. 우리 거기 가자. 간장탕. 그렇지. 수영장에서 수영 못하는 애들 막 이렇게 탁니다. 고구마 튜브. 오케이. 잘하네. 내가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생각을 해. 이거에 나를 입힌다고 그러지. 어. 아 잠시만. 어. 너 너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뭐 뭐 뭐. 책상. 책배. 상. 그거 두 번이야 두 번. 상상. 그렇지.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초록색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무. 초. 둘. 나무처럼 생겼는데 조그만 거. 여기. 야채. 브로콜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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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못했어요 아빠가 그렇지. 때리는 거 뭐라고 해. 아유. 아유. 아니. 아니야. 벌이. 벌이 뭐 만들어. 벌이. 그렇지 그렇지. 아유. 이걸 뭐라고 해. 벌이 꿀만들지. 아유. 아유. 진짜 때려요 알지. 홀번.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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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에. 어디에. 조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맞춰. 퍼즐. 아유. 그렇지. 아버지. 나와. 나와. 화살.